정윤의 표정 심각해졌는데? 재밌게 놀고 있었네? 불 끄고 저 대사를 저렇게 막.. 진짜 만졌어? 뭘 만져 만지기 너무 귀여웠어 그.. 긴장되고 하는 그 모습도 너무 귀여웠어 어머 앞모습은 안 귀여웠나 보지? 앞모습은 안 귀여웠나 보지? 앞모습 보고 기대했는데? 맞는데 연속이 있어 왜 그래.. 앞모습 보고 깼나 보지?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촬영한 거 같은데 근데 살짝 부끄럽긴 했어 그때 막 홍찬이 형이랑 같이 서핑하다가 우리 나가는데 그때 몇 명 들어왔다가 촬영때문에 나왔었잖아 그거 때문에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조금.. 한 명이 막 여자가 욕하면서 나와서 게이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하고 쌍룩하면서 나와 차라리 아이고 자컨이라 전율이 느껴졌었어 그래서.. 저는.. 흥렬이 형이랑 삼촌이 남았다고 자체 컨텐츠 그때 밖에서 봤던 꽃도 너무 예뻤어 지진 라면 그럼 나 조길때봐 서민이 남았어 왜? 서민이 남았어 랩이 내가 완전히 코를 진정하게 건반했어 진짜 재수 없더라 진짜 재수 없더라 난 내가 잠뻔했어 이런 꿈은 밤에 했겠다 난 또 코 고는 것도 있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한꺼풀은 될 것 같아 모르겠어 은천 정형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누구세요? 너무 귀여워 진짜 어떡해 나 저러고 자고 있어 계속? 형 안 일어나? 와 다리미까지 있었어? 뭐래? 이거 못 다려달라 나 진짜 썼잖아 왜 이러는 거야 다리미 누가 가져온 거야? 내 거야 저 스틴 다리미 왜 그 생각을 못하지? 지금 보니까 딱 특민이 형 이상형이 은천이 형 아니야? 왜? 뭐라고 했었는데? 다른 기회나 이런 거 안 하고 다른 기회나 이런 거 안 하고 파란티 은천이 형이 딱 갑자기 생각했어 왜? 나 못 봤어 못 봤어 잘 모르겠어 나 아직 잘 모르겠어 갑자기 얘가 왜 이런 소리 하지? 맥주야 이거? 치었나 봐 알코올 들어가 있는 애가 아니야? 치었나 봐 빨간색 내 얼굴 왜 저래? 근데 이거 햇빛 물주 Different 저 때 진짜 눈부지긴 했어 나 때문에 나 싫어 너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겠어 그렇지 그냥 투명 케이스 아니야? 어 ikum 용혁 형 두명 케이스인데 미치고 이러니까 저 때 진짜 눈부시긴 했어 나 때문에? 그럼 너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겠어 그렇지 케이스 예쁘다 그냥 투명 케이스 아니야? 그냥 투명 케이스인데? 원래 이래 안 이쁜 거 오면서 이쁘다 저 건물 되게 이쁘다 정민이 오늘 되게 이쁘다 차 안에서 이동할 때도 막 폐가 같은 거 오면서 와 저기 되게 이쁘다 고개톡 받아 쳐줘야 돼 고개톡 받아 쳐줘야 돼 적당히 또 받아 쳐줘야 돼 근데 진짜 다 하이어가지고 이 양말 안 받아주는 거야 아 형님 다시 자리 왔는데 수원님 어머 난 이거 못 보겠어 나온다 나온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 안 되면 어떡하지? 뭐야 아 마음 아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진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여기 귀는 엄청 좋아 여기 귀는 엄청 좋아 여기 귀는 엄청 좋아 여기 다 떼어 여기 다 떼어 여기 약간 좀 뭐가 불운 거 같은데 불운 거 같아 난 저때 형한테 썰렸네 오오 그럴만하지 지금 태가 나네 어떡해 왜? 도와줬겠다 왜? 도와줬겠다 도와줬겠다 너무 큰 불을 꺾어놔야 돼 방금 한번 봐야 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거 저때 설거지 하기 싫어서 저거 저때 설거지 하기 싫어서 도와 드릴 거 있나 설거지 하기 싫어서 도와 드릴 거 있나 설거지 하기 싫어서 그래 하기 싫어 그래서 해밖에 안 보여 그렇지 저때 설거지 하기 싫어서 나처럼 내일이라는 사람으로 있어 나처럼 내일이라는 사람으로 있어 저때는 상여자 났었다고 저때 꽤 대화를 엄청 길게 했어 저거 꽂아 아니요 그 다음이었어 저 진짜 떨렸어 핸드폰 진짜 억울하다 그렇지 한번 줄어봐 뭐야 처음으로 들을 소리가 들렀어 아아 나 지금 못 보겠어 봐봐야 돼 팔 다 손잡아 어머 나 저때 손 안잡지 않았었는데 손잡고 나갈게 나 민망했지 아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 번호가 줄까 이제 손잡고 나갈게 전화해도 안잡아 아 진짜 아 원래 저기 옆에 되게 무슨 이상 일단 1순위에 상님 그 형이랑 한번 멋져 해보고 싶고 좋은 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 배부도 아닌 거 저 원하는 형님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지금 청민이 형이 80% 청민이 형이랑 안 떨어졌어 90% 아이고 참 100% 사실 여기도 안 떨어졌어 그 형은 우리 형은 저한테 그 형은 절대 앞에다 대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형은 속에 그 형은 저게 이장이야 황야의 황야를 나 진짜로 나는 만나다가 애칭 같은 거 생길 수 있잖아 그럼 그런 걸로 좀 도와주던 거 황야의 황야의 황야를 거기가 없어가지고 이 형이 진짜 미쳤나보다 거의 먹어가지고 여기 나와 여기서? 황야의 황야의 황야 물이 닿으면 누가 없어져서 물이 닿으면 저조해 물이 닿으면 저조해 너무 웃겨 없는 실리콘이 튀어나올 뻔했어 우와 진짜 웃겨 미친 거 같아 방금 뭐라고 했어? 이 형 또라인가봐 진짜로 없는 실리콘 튀어나올 뻔했대 승재가 맨날 그런단 말이야 너무 웃기면 실리콘 튀어나올 뻔했어 왜 아무도 전화 안 받니? 핸드폰 다 모음 해놨니? 전화 여기로 왔는데? 여보세요? 정윤이 커버를 해놨니? 인사 한 번 해주시고요 인천씨 안녕 안녕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왜? 저거 불 끄고 저 대사를 저렇게 막 진짜 만졌어? 아 뭘 만져 만지기 우리 형만 보고 있대 진짜? 진짜? 우리 형 안 왔다 엄마가 오기 전에 이제 저도 사고 때 엄마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얘기를 하다 말고 성윤이 형과 딸이 집으로 데려오고 있었어요 원래 성윤이 형이었잖아요 엄마 택이 성윤이 형이었는데 이제 최종 커플이 된 걸 본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사문이신 줄 알았으니까 동화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또 이런 게 아직 안 가는데 이 바보들아 나 눈이 안쓰는데 몇순간 다 먹었잖아 나 눈이 안쓰는데 나 근데 돈을 잃어버렸어 왜? 야 야 아 새로 사야겠어 나의 apprentices 주민이 형이랑 뭐 했음? 나의 경우에는 나의EMA 안에서는 카메라도 우린 놀았지만 가성비료 너는 너는 저걸 몇 장 썼는데 가성비료 그럼 그런걸로 좀 도와주던데요? 황야의 반성 거의가 없어가지고 이 형이 진짜 미쳤나보다 거의 먹어가지고 거기 나와 여기서? 황야의 반성 물이 닿으면 몰아웃해줘 물이 닿으면 저주를 물이 닿으면 저주를